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계획이 끝나자마자 와서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란 볶음밥을 만들었거든요 소원님 주무시나요? 일단은 햄을 지그지그 고 저 잘 모르겠어요 그거 맞아요? 그냥 되는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유부초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와 맛있겠다 안 좋았어요? 도시락 아까보다는 많이 괜찮은데 잘맞나요? 저는 나름 만족합니다 반찬도 완성! 지금 몇 시에요? 여러분 기대하려면 기대하려면 밤새면서 만든 걸로 봐서는 지석진 씨 아닐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달라! 달라! 출발! 저희 갑니다 누구야? 누구야? 아... 야... 멜리하니 마세요 아... 진짜 방송이 정돈하다 아니 누가 눈빛을 다져? 아니 눈빛을 다진다니까 지금 보시면 하시겠지만 조이가 아아... 지금 보시면 하시겠지만 조이가 아아... 조이가... 아아... 아아... 진짜 잘 만들었다 와 진짜 감동이다 내가 집에 가져가야겠다 아 정말요? 안먹고? 자 그럼 조이가... 세 분 가운데 한 분을 선택을 해야겠네 그래 먼저 방송부터 하죠 예? 자 방송부터... 한 분은 장님... 아 rock climb … 먹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 논 New York 나 backpack Ancient 알아서해.. 날 모르겠다 나부라고 yüz 47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Zum 나네 씨 여기 잠깐만 있어요. 금방 끝나요 잠깐만 계세요. 왜 그런 수치와 무한을 당하냐고. 조이 한번 갈게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김우야. 오 started to stand by her dude. BE depois d't fall to the angry people of the Eu systemic. 우리 둘이 좀 mère달라는 자리에 binds한 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 이후에 revamp on that. 멈춰 있고 막 passe. 지금 표정. 요니까 이러는ixa 래플레이트 he can totally see me where he can take me toach me. 어 떨려 떨려 떨려. 자 앞으로 할까 조희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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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조희야. 조희야. 조희야 잠깐만. 조희야 잠깐만. 조희야 잠깐만. 일단 그쳐. 일단 그쳐. 바구니 가야 돼. 바구니 가야 돼. 바구니 가야 돼. 바구니 어딨어요. 바구니는 건들지 말게요. 건들어야지 건들어야지. 10초 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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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구니가. 바구니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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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분이. 야. 그런 논의 기승. 내虐계ailed. 이 논의. 나. 예. 너. 이 여. 야. 파이팅! человека이 ush Como 글쓰기 수원 우승 흐하! propia plev! 오 게 얼음물이 그거 부르는데? 얼음물이 된‧가? 얼음물이야.. 어, 얼음물이야. 어우, 어어어어. 절대eps acronroll. 에이, 에이, 에이 띠 fingäv. 어, 나 안 빠졌어. 어머미를 담으 tast 기호 디 half 넉넉 비빔 læuse아 Stud해봐요! idan exc Verd ini 비밀비드 비밀비드 hit 자 재석이 형등 많이 취해줘야해 너무 너무 stunning 근데? 빤 Jonas 아 뭐야 Mandeln 생각보다 치열해지네 우리의 런닝베리 와가지고 처음으로 러브라이리 광수인데 약간 저는 전 남자친구 느낌이 있어요. 전 남자친구 느낌이 있어요. 전 남자친구 느낌이 있어요. 아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벌써부터 야아 조이야!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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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가져와! 나 없어! 나 가족 없어! 나 가족 없어! 아 나 본짜로! 아 진짜로! 자! 저 하세요! 조! 조이는! 조이는! 이상하다! 이상하다! 도전이야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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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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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왜 이상한지 알고 싶으면 나 선택해야 돼! 왜 더더 얘기가 있어! 조국이 사랑하는 여자 네가 궁금하지? 이가 궁금할 거야! 이! 자 그럼 맞다 한 분 선택하세요! 조국이 사랑하는 여자 저는 광수오빠랑 할래요! 저는 광수오빠랑 할래요! 와! 결국! 아까 왜 그랬어! 미안해요! 너무 예뻐! 미안해요! would you not know! 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